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공사관 조용중입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되겠으니 수도관 및 보율러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새벽 전남 남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차 중부지방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퇴근 시간대에 눈이 내리겠으니 눈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강주 영하 2도, 부산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남서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늦은 오후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매우 찬 공기가 서해로 유입되면서 서해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유입되겠는데요. 이로 인해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중부지방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퇴근 시간대에 눈이 내리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대별 강수회보를 살펴보면 내일 새벽까지 전남 남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늦은 오후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의 눈이 시작되어 중부지방으로 점차 눈이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부터는 눈구름대가 계속 남아하여 전북과 경북 북부 내륙 및 경남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부터는 전남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의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이고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모레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15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의 그 밖의 지역의 예상 적설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는 2에서 7cm, 인천과 경기 남서부 및 충청권과 전북 동북 그리고 전남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및 경기 남동부 그리고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1에서 3cm,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파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한파특보는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및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발효 중이고요. 한파 영양예보에서 수도관이나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의 동파 위험도의 경우 중부지방과 전북 및 경북을 중심으로 주의 단계 이상이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는 경고 단계 이상이므로 수도 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조 전망입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동해안과 경남권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 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 시간대에 눈이 내리겠으니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